안내 말씀 드립니다. 5월 12일 목요일 10시에서 6시까지 원주시 환경미화원들이 체육대회를 하고자 합니다. 시민 여러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점이 혹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원주시 클린맨 대표 미스터 클린 한 원주시 계획은 명확량이 있는 구조에 시키고 시키는 시간입니다. 대사회와 연방 잠수 그리고 징 또 다른 상대회와 Honjoo의 관계입니다. 오늘의 공원장에서 공원장도 가겠습니다. 공원장에게 공원장에게 이번도 지옥을 받았습니다. 원주로 환원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워주가 혹시 이런 차이가 하는 것과 불편함을 받으면 humَّ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보면 igen요. 땡큐 굿매너 아주 좋습니다 원주시 환경미화님들이 미화원이 아니라 미스터 클린맨 환경미화사 우리 간호사 조무사 모두 운전기사 모두사가 되는 이 세상에 왜 이분들만 미화원이 되어야 합니까 미장원도 아니고 환경미화사 환경미화사 미화도 조금 순우리말로 아주 깨끗한 말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 거리를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아름사 참 좋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베리 마치